형님 누님들 덕분입니다 아 돈 와 미쳤어 와 돈 이렇게 주다니 미쳐쓰 감사합니다 그럼 대장본은 나 감히 삼아 이씨기 이씨기 진짜 따 이씨기 너 꺼져 꺼져 넌 바로 벤이다 이씨기가 어디서 어 어디서 어 시놀이를 하고 있어 어 일단 형님들 누님들은 전혀 전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씨 16번째 방이야 아홉방만 가면은 내가 최대로 갔던데야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러면은 너무 시작부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픽미하시면은 여러분들 어 잠깐만 픽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왕 되시면 저 체력 좀 하나 줘보실까요? 한번 줘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저거 대싱 저거 뭐냐면은 제 대시하는건데 누르면은 쑥쑥 갈수있는것도 있고 뭐 다른것도 있는데 저거는 네버 빼고는 다 좋습니다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봐볼까요? 자 제 대장님하고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 적.. 적들이 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아아아 아리알이의 리니 감사합니다 리.. 리형님 누님 어서오세요 제 키 채팅이 된다고 환영하구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0박 10개의 방마다 하나씩 줄어들때마다 저희에게 이런걸 줄 수 있어요 하트 돈 적 폭탄 뭐 이런걸 아무것도 안주고 그 다음 랜덤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제가 체력이 하나 비었으니까 채팅창에 핫 돈이 핫도 검색하시면은 저희에게 하트가 드랍 더 비트 됩니다 이야아아아아아아 정말 감사합니다 리님 감사합니다 리님을 믿겠습니다 블레드 트레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아아아 이것도 신용이 올라가네 여러분들 에에에 아아 리님 감사합니다 리님은 믿겠습니다 블레드 트레이 자 그리고 아 그거네요 바..바..에 방이 불타네요 좀 그건 좀 힘든데 그 다음 노데싱 헤헤 에? 헤헤 노데싱이네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면 안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있는거야 제가 괜히 이거 욕심내다가 대신 쓰려다가 이게 떨어져서 데메지 입을거를 우려하는거다 야 큰그림 이야아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이런 우려 크으 절..저를 벌서 파악했어 감사합니다 아아 아아 일단 바로 떨구구 일단은 오오오오 됐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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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지마 돈은 먹어야겠는데 이거 아아 리님 감사합니다 아아 리님 아리가또 리님 잘못 치신거에요 아 랜덤 아 그거네 랜덤하셨는데 저기 나왔네 랜덤이 뭔가 궁금해셔서 랜덤하셨구나 궁금할수있어 랜덤이 뭐 나올지 근데 두번은 안돼 두번은 좀 알았지 떨어져 그렇지 근데 두번은 안될거야 자 여러분들 0부터 10 치시면은 저기 나옵니다 그 다음 아 감사합니다 더블 저 뭐야 야 이 새끼 누구야 야 너 왜 나섰냐 이빨 세우진 말랬지 이빨 세우지마 야 저새끼 아 점프할때마다 쑤시네 오호 양아우 먹어주면서 그렇죠 당장 좋았어 좋았쌤 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맵크위하고 김조 김모 김모 저 긴모가 절 도와주는 그거 아닌가? 긴모가? 그지? 저 긴모가 날 도와주는 부하 이런거일거야 아마 지게 이게 좋아 긴모가 어우 뭐야 긴모는 뭐 어차피 긴모기 때문에 으응 얼어? 오우 피하고 와! 와! 아우 잠깐만 어? 우와 체력 안달았어 아 린님! 린님 감사합니다 이 개! 진짜! 린님! 린님! 린님 왜그러세요? 왜그러세요? 에? 린님! 지금 사이가 좋아 저희 50번 갈거에요 베스트 50이에요 50 꼭 가야되요 네? 진짜 자꾸 이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이가 안좋아질지도 모르는데요 린님! 저와 당신의 사이가 보세요 방사능음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사이가 안좋아지면은 서로 부시만 생길텐데 에? 자 확인하겠습니다 아! 바람이 이제 오른쪽으로 간다 자 그리고 아! 방이 작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긴모! 와! 유튜브 긴모다 뭐 유튜브 긴모인가? 처음오는 긴모야 뭐지? 와! 린님! 사과의 선물이죠? 사과의 선물 믿겠습니다 그렇지! 아! 린님 좋습니다 네 린님아 믿겠습니다! 정말! 블레드 트레이 간다! 유바! 여러분들 유튜브는 이렇게 해서라도 저랑 함께합니다 에? 에? 유튜브 아! 뭐야! 유튜브 이렇게 해서라도 함께합니다 린님! 저 체력을! 아! 바람! 아! 미친 바람! 아 맞다 바람 오! 미친! 아! 잠깐만! 왜이래! 자! 체력좀 주시면 안될까요? 린님! 린님! 체력좀 주세요! 체력 주시면은 저희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우리 손은 좋을텐데 린님! 어! 좋아 좋아! 체력이 많은데 상자만 나왔으면 좋겠다 자! 20층 왔어! 20층! 5층만 가면 돼! 5층! 갈때마다 꾸준히 꾸준히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린님!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 제 속성이 여러분들! 파이어! 아이스! 라이트닝! 근데 라이트닝도 좋고! 아이스도 좋아해요! 라이트닝도 좋고! 아이스도 좋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맵이죠! 맵! 에.. 뭐 가시맵! 불맵! 그냥 뭐 얼음맵이 있는데 지금 바람까지 불기 때문에 얼음맵하면 좀 에바입니다! 근데 아이스 아.. 예! 얼음맵하면 좀 에바야 왜냐면 바람까지 불기 때문에 미끄러워!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와 50층 가자! 진짜! 베스트 50층! 우리가 여러분들 25층까지 그 밖에 못 다 간다는 건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서로에게 그럼 불신이 좀 커지는 이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가볼까요? 아! 적들이 커졌어요! 감사합니다! 62%가 투표했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네! 빙판이네요! 아! 괜찮아요! 빙판! 에.. 제가 여기서 헤어나가는 모습을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하트가 있기 때문에! 이 하트는 빙판 면역이거든요! 아! 그리고 린님 감사합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린님! 당장 그겁니다! 자! 그럼 아이스 모드네요! 아이스도 좋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머니! 머니! 그랑! 뭐 그거죠! 예! 에! 어.. 살아가.. 뭐야! 살아가는.. 뭐..뭐..뭔..뭔.. 돈하고 사랑..뭐지? 고통? 흐흫.. 뭐야.. 어..저는! 어.. 러브나.. 그거요! 러브나! 머니야 머니! 러브러브러브! 지금 체력이 없으니까! 예! 러브요! 러브! 러브러브! 예! 러브러브!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사랑이죠! 예! 사랑이 있어야 애정도 있고! 애정이 있어야 사랑도 있고! 여러분들! 러브앤피스! 요! 감사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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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 잡아줘! 그렇지! 빨리 죽어라! 이놈들아! 좋아! 그 다음 이제 이 린니 한번! 체력 떨어지면 더 감사할지도! 예! 자! 과연! 야! 우와! 뭐야! 이거 처음 먹어봐! 우와! 뭐야! 감사합니다! 크으!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무한한 애정을! 아! 린니! 체력 없는데! 아! 그러면은! 아! 체력! 아!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두! 똑같은거니까 하나 빼먹자! 됐다! 감사합니다! 린니! 아! 미가또! 힐! 에... 이게 뭐더라? 글쎄요! 저게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22층까지 왔어! 22층! 25층까지가 제 기록이구요! 저희 기록이구요! 아! 뭐야! 아! 뭐야! 체력! 왜이래! 음... 체력이야 뭐 곧 생기겠죠! 에... 바람도 불고 빙판이라! 근데 더블 점프라 다행이야! 더블 점프라! 더블 점프라! 더블 점프가 아니었으면 우리 굉장히 힘들었을거야! 음... 하지만 이 쉬운 여정! 10분 덕분입니다! 10분! 10분 덕분입니다! 그렇지! 오우씨! 점프하는 순간 안돼! 절대! 유튜버 그렇지! 그렇지! 유튜브! 서치 마이 내 어 유튜브! 아! 체력이죠! 아!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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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이죠? 랜덤 하셨는데... 이게 나온거죠? 그렇게 일단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힐! 루! 에... 에... 방이 힐이다! 네... 그날 몬스터... 이게... 사이즈네 사이즈! 방 사이즈! 방 사이즈는 작은게 좋습니다! 그렇지! 저거 먹어줘야돼! 어우! 똑같네! 똑같네! 에... 언덕이에요! 아! 언더! 아! 압니다 여러분들! 힐 알자 여러분들! 에...헤... 냠냠! 데에에쓰! 그럼 이제! 어... 제가... 베이비... 레귤러... 자이언트! 이게 뭐더라? 이게 내 무기였나? 뭐더라 이게? 왓... 왓 사이즈... 두... 에... 뭐지? 이게 뭐더라 얘들아? 아! 감사합니다! 그르 돈! 야! 자꾸 단짠단짠이야! 단짠단짠! 아! 단짠단짠! 좋지 여러분들! 아! 나 크기 맞다! 나 크기! 내 캐릭터 크기! 이거는 베이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구독하셨네! 아! 이러면 저 도와줄 수 있어요! 구독! 이게 30턴인가... 30발인가 쏠 수 있는데! 이게... 이거를 만든... 트위치... 그... 구독을 하시면은... 저에게 이렇게 옵니다! 저에게 도와주는... 28발을... 30발을 쏘는... 그게 저에게 와요! 감사합니다아아아아아악! 자! 봐볼까요? 캐시테임이죠! 방 작아졌습니다! 71%! 다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사이즈! 그... 아! 저 구독 아니고! 저... 트위치 채널 구독이요! 유료결제죠! 유료! 예! 저... 저 말고! 저 말고! 저 말고! 이거 만든 사람! 어! 이거 만든 사람! 자! 그리고! 아! 저! 자이언트 너무 큰데! 으음... 자! 24방! 여러분! 24방이야! 24방! 이러면! 나 보스 패턴 너무 아픈데! 어... 그렇지! 좋아좋아! 더블점프로 넘어가자! 좋아좋아 이제... 야! 내 공속이나 이런거 안나와! 공속이나 이런게 나와야되는데! 아! 감사합니다아! 개! 와! 이런 호! 호! 잠깐만! 뭐야! 긴모의... 긴모 바꾸는거야! 긴모속성 여러분들! 긴모속성 바꾸는거에요! 야! 하트있죠? 어! 사라졌네? 긴모의 속성을 바꾸는거에요! 자! 파워 이런걸 해주면은! 고고! 파워레인저! 진짜 좋을것 같기도하고... 어! 사이즈 크니까 이게! 이상해! 아! 하트나트나트! 훅! 훅! 그라치! 자! 갑시다! 자! 과연! 아! 유가파워!!! 감사합니다아! 정말 감사합니다아! 자! 여러분들! 여기 드디어 왔어! 여기! 어! 못 떨굣었다! 여러분들! 드디어 왔어요! 우와! 여기! 여기! 처음하... 으악! 흠 인님 시대집 자AKO 그러시는데 벤스 노트가 있습니다 자ку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은 아 아 으오오 아 Tour 구독 감사합니다 아 물론 재구독은 아니고요 재구독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결제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보면은 에이 blime flying 맵 속성 같은데 일단은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선택되고 가겠습니다 이제 왕인거 같애 왕 왕 맞다 허스키컥 아아 맵 커지네요 아 예 그 적들이 커집니다 문제는 저도 커졌습니다 작아야되는데 아니야 터치 안했어요 노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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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민주주의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저를 그렇게 괴롭혔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최고기록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최고기록이야 여러분들 한번더 가야겠죠 최고기록을 내안 좋아 좋아좋아좋아 오 좋아좋아좋아 응 좋아좋아좋아 오케 오 한대 남아가 깨는거 아냐 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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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지마 아 괜찮아 괜찮아 체력 많아 이님 체력 한번 떨궈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이님 한번 체력 떨궈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이님 예 그렇지 예 이님 네 이님 캡틴 그렇지 캡틴 감사합니다 오오 미쳤어 캡틴 감사합니다 그렇지 캡틴 역시 캡틴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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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좋아 괜찮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레 드디어 드디어 깨는거야 드디어 깨 같은데 드디어 돌아 causa 으아아 아악 으uffy 허! 와! 드디어 깼다! 와! 와! 여기 처음 와봐 대박! 와! 호! 저 최대 체력인가? 아니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와! 와! 저거 뭐야! 어... 룸이 이제 범피가 돼 뭐지? 와! 체력 체력! 이야! 우와! 뭐야! 우와! 목이 막혔어 대박! 이런게 있구나 대박! 아! 이런 개 호른새끼! 와! 이제 끝이라고! 그 다음! 뭐지? 뭐야? 유... 슬... 어! 새로운게 나왔네! 그리고! 스페셜 이벤트! 뭐야! 디스 원 이스 피스트! 뭐지? 스페셜 이벤트가 있다고? 어... 근데 활이 더 좋잖아 이거 활 끼자 활 아아아아!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나 뭐... 뭐 다운시켰어 뭐야! 이게! 명령과 다... 아 이게 다 있는데 뭐지? 나... 나... 뭐... 나 데미지 낮춘거 같은데? 잠깐만... 야! 이게 유료로 여러분들! 이게... 저 다운시켰어! 이게 잠깐만 일단 그... 그게 있거든요? 사용법 같은거? 그걸 보여드릴게요! 참... 덕이현! 잠깐만! 저를 왜 너프하셨죠? 어흫... 이게 그게 있어! 사용법 같은게 있어! 어? 뭐지? 어? 뭐야! 으아아아아아악! 우와! 뭐야! 어떻게 한거야! 얘들아! 고무 야! 레츠 게이버그 펀치! 우와! 뭐야! 어떻게 한거야! 어? 어떻게 한거야! 우와! 대박! 내가... 써버린거야? 일리용기인데 쓴거야? 아! 뭐야! 아!!! 어! 어! 몰랐다! 아! 아! 그거네! 자! 바보자 으음... 이.. 1윙인데... 음 그래서 그렇게 된거야? 잠깐만 어 잠깐만요 어딨죠? 이게 정보가 있었는데 초이스 체인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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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초이스 체인버 할 때 어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제작자 트위치 채널 구독하면 쓸 수 있는 기능들인데 1위형은 아니고 어 이 게임하면 스트리머는 무지않은 사용 가능 하고요 1트라이당 한 번만 사용 가능합니다 1트라이당 한 번 한 게임 이거 하면 30발짜리 보류딜러 있죠? 따라다니고 있죠 그 다음 이거는 100원짜리 백금코인을 주네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데미지 너프 기본 너프 취소시킴하고 이거 아까 당했죠? 근데 방금 이제 데미지 너프 버프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 그 방 동안 강제포거 와 강제포거 이 자식들 무지개 하트들아 이건 어떻었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내려서 다음 방 바닥이 얼어붙게 된 장미를 던짐 온상승 플레이어에게 풍선을 줌 나카시 천천히 떨어진 이런게 있네 대박 이런게 있네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계속 버프 버프 버프가 아니고 너프랑 버프 이 하나만 되네요 예 기존에 있고 너프랑 버프 이것만 되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드디어 이제 처음 가는 데야 테스트가 25방인데 지금 26방이야 얘들아 우와 뭐야 여러분들 레드 블루 옐로우 그린 쳐갖고 이거 문을 열어줘야 돼요 저 중앙은 무조건 먹겠죠? 우와 뭐야 어 그렇지 밟고 그렇지 저 하트 뭐야 대기 이쁘잖아 어어 어 어 어 하 하 후우 자 그럼 캡틴 포스입니다 그랑 어 적들 안보이는 겁니다 적들 안보이는거 아이 안보이는거 영웅 안보이는거랑 에넘이 안보이는거 지형 안보이는건데 어어 차라리 적들 안보이는거 해주는게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얼음 이펙트는 지울 수가 없거든 자 핑미핑미 외쳐주면 쟤 캡티리는 수 있습니다 캡티리는 또 알려줄게요 코인이 거의 천 개가량이 내가 가는데 코인을 쓰는 그런게 안나왔네 여러분 지금 우리 방 넘어갈 때마다 신기록이야 이거는 쟤가 아니라 저희 우리가 우리 TV 개개지 분들이 여러분들 같이 하는거다 자 핑미핑미 하시면 됩니다 이게 참여율인데 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재킷티는 아! MK님 정인 호 정인환 이라님 정인환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재킷티 낸거 축하드리고요 자 이게 방 하나 없어질때마다 하트 골드 에너미 폭탄 아무것도 없고 렌더를 이렇게 줄 수 있는데요 제가 체력이 없으면 하트 떨궈주면 되구요 기본은 그냥 뭐 골드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 인비저블 시어롱 하하 참치껏군요 네 과연 야 이 개샥! 에어어어어어 제가 아이 근데 이게 여러분 실명이 아닐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누가 천스럽게 아이디 입력할 때 정인환 이렇게 본명을 씁니까 에헤헤헤헤헤헤 어! 깜짝아 뭐야 자 그람 이제 어어 크게 어어! 새로운 몬스터야 뭐지? 약간 그거 같은데 찹쌀 찹쌀에 우와 뭐야 찹쌀에 뭐 묻힌거 같은데? 이나님 죄송합니다 저희 저희 계속 콜라보 고고 어 보인다 그냥 몬스터 죽을때 효과입니다 몬스터 죽을때 효과 새로운 몬스터 나오는거 봐봐 빨리 죽이래 빨리 죽을때 와 뭐야 뭔 코끼리야 좋아 점프할때마다 바닥받기는건데 그냥 해주고 점프 좋아 여러분들 점프입니다 점프 점프 더블점프 해주시면 감사하게 이난이 형님 누님 이난이 형님 누님 체락하나 떨어떨어볼까요 죽을때 임팩트 그럼 이제 점프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더블점프 여러분들 지금 갈때마다 저희는 지금 신기록을 쓰이고있어요 저 하트하나 이난형님 누님 한번 이난투수님 이난투수님 그 하트떡으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 방이 작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정말감사합니다 56%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레이저 죽으면 레이저뿐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 아 아 아 아 이난님 감사합니다 에 아 아 아 아 포고라뇨 에 어 잘못 선택하신거죠 예 잘못 선택하신거죠 제가 예 지금 신기록이잖아 여러분들 지금 50점 갈수 있을거 같은데 여러분들 에 여기서 포고하면은 저희 저희 으 일단 가겠습니다 읏 자 그 다음 이제 맵 맵입니다 맵 맵, 맵 맵맵, Obes 죽을때 이렇게나올 레이저 음 와 이게 제일좋구만 이게 음 와 와바바바바바 어 차살들아 죽어 가볍히 피해주면서 허 좋아 좋아 괜찮아 으 자 그 다음 이제 하트 하트 몇개줄까네 이번엔 지금 제 한버를 푸기기 때문에 굳이 뭐 몇개줄 안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무기 속성 여러분 아이스가.. 아이스 여러분 폭언만 됐잖아요 아이스 아이스가 좋아요 아이스가 도와요 아이스가 도와요 어? 부모 뭐야? 처음 보는 애야 저거 어아아 감사합니다잠깐만 일단 와 어렵다 더 점점 아 폭탄이 이렇게 호록 호로로로 어허허허 어어씨 어어씨 어 활 그대로 활 그대로 지금 세팅이 활이에요 지금 저 세팅이 활이기 때문에 활 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아이스랑 활이랑 주세요 네 아이스랑 활이랑 주세요 네 믿습니다 자 그럼 How do you like your enemies? 나오는데 어 니가 좋아하는 적은 뭐냐 뭐 이런건데 어..없습니다 조적 없어요 자 과연 아 좋아요 뭐 미끌거리는 바닥 자 그리고 아 하트 두개 감사합니다 냠냠 먹어주고 그 다음 아이스머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부모 아 그럼 부모가 부메랑이었네 여러분들 이게 좋은지도 안좋은지 모르잖아요 저희 지금 신기록 계속 세우고 있는데 부메랑 부모였구나 앗 아 아 아 어 개수 썹꽂아 진짜 야 안돼 못가다야 어 안죽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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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이스라서 다행이야 그나마는 그나마 아이스라 다행이야 아 아 아 미안하다 이렇게 쓰레기 주는 새끼들아 아 다큰 진짜 어두운 날씨 아 이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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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지금 저를 도와주는 것은 이씨 질쎄면 뭐해 얘들아 공속이 느리단 말이야 왕잡할때 꾸진한거야 아 이나님 그리고 라운드 에넘이 예 그 다음 네 이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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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볼까요 예 제 티치상이고 이게 이거에요 네 그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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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은 어 이렇게 돼요 그냥 보시라구요 아니 이거 그냥 그냥 보세요 그냥 이거 보고 계세요 헥 자 마음가짐이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에 에 마음가짐이 살짝 바꿔진거 아닌가요 에 잘 부탁드립니다 이나님 에 잘 여럿이쿠다 어 에헤 가볼까요 장난입니다 따라따따라 여러분들은 부모로 장난쳤잖아요 저도 장난칠 수도 있죠 뭐 와 좋아 에 에 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공속이 빨라야 되는데 아우 아우 와우 다행이다 와우 아우 좋아해 아우 왜 안죽어 얘 오우 오우 다행이다 와 올라와 올라와 그렇지 아 이란님 하하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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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인원아 너희뜻이 그렇다는 Audi 어 아 호호호 ganz 그것을 곱히지 않는다는거야?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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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넌 넌 죽었다 넌 진짜 넌 니가 주는 거 다 버리고 할거야 알았어! 니가 뭐 뿅 뭐 주는 선물 드렸다? 그럼 바로 그냥 버릴거야 알았어 어? 흠 아 너에게 일절 관심을 주지 않겠어 헷 그만큼 불쌍한 캡틴도 없을걸? 아악!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어 됐다 어 독립 두사라니 야! 니가 뭐 잘못했냐 니가 죽는거 다 무시할거야 아 아아 다운그레이드 야 아 어떠새끼야 어떠새끼야 유료노프했어 어 어 어 어 이네나 화의 선물이지? 그래 받아준다 그래 이 새끼 애장 있구나 그래 받아준다 거짓말이다 아 내일 먹을게 아 유료노프 하지마 하하하 여러분들 저 열일곱방만 가자 열일곱방 오십층 한번 가자 오십층에 이 저 여기까지 온거 처음이고 이런 몬스보는거 처음이야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예 아 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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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너프당해서 데미지가 되게 굳어졌을거에요 이건 굳이다가 아니고 그냥 쓰레기인데 흐 흐 어 자자 자 긴모는 어머나 그냥 나옵니다 긴모는 네 와 미친 뭐야 땅을 끄집어내네 이거는 가볍게 어허 이나 이나 이나님 이나님 저희 곧 헤어지는데 추억 쌓으실 흐흐흐 좋은 추억 쌓으실 아잇 아잇 어쭈 왜케 뱅동의 면역이야 이색 그렇지 도시락 pregnant잎 임마 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오올라와바 watts 어 미친 와 다행이다 가시 먹어서 다행이야 가시 면역된거지 순간적으로 그렇지 방이 너무 크네 어 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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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나를 쳤어 아 자꾸 그러니까 장난친거죠 결국 안했잖아요 35왕입니다 자 과연 아 김모다 하이 이 김모는 어떤거 김모일까 뭐야 1번부터 5번 하세요 아 올라가는거네 왼쪽부터 1번 오른쪽이 2번 3번 4번 5번이구요 쓰시면은 발판 나옵니다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들 5번 쓰지마세요 5번 쓰면 안돼요 여러분들 5번 쓰면 절대 안돼요 아 아 아 아 아 이런 개새끼라 아 아 아 아 아 ㅇㅅㅇ ŞIP 자, 제발 도움 줍쇼 제발 도움 줍쇼 하! 넘어가구 아 제발 저에게 아Intj Rita 여는 50층에 얼마 안남았습니다 제 원거리에요 원거리쟤 점프하면은 나오는 나오구 어.. 으아악!!